봄투데이 포레스트 그린 제품의 오티모스 LTE2 가죽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구요. 제품 개봉을 해보면 안쪽에는 액점보호 빌리 한장이 내장이 되어 있구요.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카드를 추가적으로 한장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구요. 모거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모거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모거폰을 붙여주시면, 모거폰을 붙여주시면, 모거폰을 붙여보내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